상월 결사 수미상 원정대 회주 큰스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큰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합 템플스테이를 증명해 주시는 회주 큰스님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화음사 회주 종열 큰스님께 축비에 맞춰 삼배해로 오겠습니다. 상월 결사 수미상 원정대 회주이신 해봉 자자슴자 큰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화음사 회주이신 종자열자 큰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수미상 원정대 단장이신 봉운사 주지 원명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저희 템플스테이를 위해 이곳 지리산 대화음사를 흔쾌히 제공해 주시고 물심양면 지혜연해 주시고 계시는 교구문사 주지협의회 회장이시고 화음사 교구장이신 동문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수미상 원정대 상임 지도업사이신 동국대 귀해부총장 종호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1기 육현표 동문회장님이야 대원여러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기 김진문 동문회장님이야 대원여러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수계 졸업하신 제3기 대원여러분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제4기 대원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신 것이고 이렇게 합동 템플스테이를 갖게 돼서 보안한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글자로서 어떤 마음을 놓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와 입장이 됐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동참하신 우리 팀 수미상 원정대의 1, 2, 3, 4기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상은 가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름답지만 가을이 참 청명하고 좋은 곳이 지상입니다. 또 늘 이렇게 행사할 때만 되면 늘 비가 와서 제가 변명이 비방존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수미상 원정대가 이렇게 와주셔서 아마도 날씨가 청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 밑들이와 굽은 길목들을 불편하지 않고 이것 화움들에게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먹은 시간 동안 진정한 휴식과 화음색의 인미를 만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작은 음악질은 순수하게 수미상 원정대 여러분들만을 위한 음악질으로 마음을 깊이 들으시고 마음의 힐링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앞으로만 보고 달려오다가 나이를 50이라는 나이를 경험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겪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제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불교를 지인을 통해서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수미상 원정대를 통해서 하나씩 불교를 접하면서 제가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다들 긴장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깨 한 번 쭉 펴셔요. 어깨 펴시고 팔도 좀 돌리시고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내려가서 뒷꿈치에 자기 엉덩이를 받치고 그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발은 엄지가 발가락들이 꺾여 있고 그대로 뒷꿈치까지 바짝 서 있어요. 그렇죠? 이 상태로 합장한 상태로 이게 첫 하나 둘 하게 되면 자기 팔 길이 정도 그러니까 보통 자기 무릎 꿇는 곳에서 한 35cm 정도 된다가 손 그대로 갖다 대면서 양손을 갖다 대시고 허벅지가 직선이 되게 하시고 몸을 앞으로 쭉 밀어준 상태고 등을 요구하지 않아서 해서 등을 쭉 펴주는 방식이 있죠? 등을 쭉 늘려주세요. 아니요. 등을 드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 등처럼 쭉 내려가도록 이때 자기 팔꿈치는 굽지 않고 앞으로 쭉 펴주면 몸이 시큰시큰해져요. 이 둘 한 상태에서는 이미 발등은 땅바닥에 붙어가게 돼 있습니다. 발등은 바닥에 붙어있고 발바닥이 하늘 향기가 있죠? 둘, 셋 하면 몸을 그대로 쭉 붙이는 거예요. 셋, 셋 하게 되면 이때는 오체투지 방식이어서 양 무릎, 양 팔꿈치, 이마가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이때 엉덩이가 보통 뒤꿈치에 붙어있지 않는데 엉덩이 뒤꿈치에 딱 붙어있도록 해주셔요. 이때 잘 안 붙으신 분들이 있으면 숨을 훅 하고 내쉬면서 딱 붙여보죠. 이 상태가 셋, 넷 하게 되면 접종에 손바닥을 뒤집어서 살짝 뒤에까지 올렸다가 내리는 것까지 내쉽니다. 넷, 손바닥은 다시 원시가 있죠? 다섯, 다섯 하면 다시 몸을 앞으로 쭉 밀고 잘하고 계시네요. 여섯 하면 다시 뒤꿈치에 엉덩이를 갖다 붙이고 이 상태에서 일곱 하면 그대로 일어나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넷 하면 접종에 올렸다가 내리고 세 번째, 삼배하는 걸로 마찬가지로 삼배째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고개 들어보세요. 이 상태에서 절하고 있는데 살짝 고두레는 다시 이 상태에서 합장을 하고 자기 이마에 살짝 대고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네, 고두레까지 할게요. 사실 절이라는 게 오늘 저는 처음 제대로 배워봤는데 제가 2박 3일 템플스테이를 갔을 때 매일매일 108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개수를 세면서 했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108개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계속 횟수가 넘어갈수록 그 다음에는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08배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108번이나 저를 어떻게 해? 약간 몸으로 하는 고행으로 여기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막상 제가 해보니까 몸으로 제가 절을 하면서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 같은 그런 수행 방법이라는 게 느껴졌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각일초를 다툰 서판의 행정을 벗어나자마자 백담사 문문관에서 두 철의 안거를 보냈다. 그리고 찾아온 깨달음이 있었다. 남을 은혜하고 해치고자 하는 행위는 결국 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식탑에서 비롯되었고 그렇기에 이를 받아들이고 지게롭게 성장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사과자 하는 관계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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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읍을 내려다보는 거 안개에 자욱이 쌓여있는 거를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참 수미산 원정대 사기에 입학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미산 원정대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부처님법은 잘 배우되 그것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목행족이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참을을 잘 보고 그 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그게 부처님법을 실천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대방 mentally 응원해 봐요. 이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금방 구례합니다. 이렇게 금방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하루에 주무신 것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직접 데려오실 수 있도록 법문을 해주시는 것 여기서 큰 영광이고 우리가 항상 그러한 체험과 그런 컨셉들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아마 이렇게 사찰에서 하루 주무신 것 이것이 아마 누구한테 100마디 더 듣는 것보다 느낌으로서 더 감동으로서 크게 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지막 공연까지 잘 들으시고 올라가시는데 모두 건강하게 바쁘신 하루씩 잘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천년 그 찰 이런 대화음사 같은 고래에 와서 하루를 쉬면서 부처님의 기운을 느끼고 또 무정설법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된 그런 환경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세포가 밝혀서 아주 충만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또 앞으로 여러 개의 삶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전까지라도 한 번 더 고요한 시간을 갖고 무정설법에 귀를 기울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미산이 이제 소위 그때부터는 입산그러죠 입산 수미산은 들어서는 걸 입산이라고 그러고 수미산에 들어서는 입구에 있는 문을 입주문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한 이 상대적인 세계 상대적인 세계는 우리의 관념에 하나거든요 내가 아니니 설신의 의로 이렇게 감지되는 이 세계는 실상은 실상은 우리 마음이 나의 관념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내 거라는 생각을 좀 거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전에서 왜 시주하나 화주하나 왜 자꾸 그러냐면 수민들이 그거 뺏어다가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고시를 잘 해야 내 것이 아니라는 상에서 벗어나요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최종 목적은 얻는다 잃는다 그러한 것을 떠나서 떠나서 연기, 인연에 맡겨버리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선을 하는 것인데요 선이라는 게 완전히 괴로움이 사라지는 그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그걸 참고하는 걸 참선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말로 그걸 명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명상 못 챙겨서 최초로 하실 것인데 어쨌든 요즘 사람들 참선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명상, 불교 명상, 특히 이 명상 부분은 우리 종단이 되찾아와야 돼요 빨리 들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연기, 육아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명상법을 우리 종단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모든 사람들, 불단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명상에 들어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제 2개 동안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어젯밤에 잠깐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다니고 하면서 새로운,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여기서 만날 때는 조금 사회에서 보다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가 처음 봤는데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어제 밤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새로운 도반을 만나는 게 너무 저한테는 큰 감사함이고 또 저희가 다음 주도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미민진 성미민진